보람이 TV 인어공주를 불러보자 안녕 애리얼 안녕 얘들아 나 여기있어 안녕하세요 인어공주님 안녕 너 여기 들어오고 싶니? 네네 그러고 싶어요 인어공주 너 꼬리가 정말 예쁘다 그래 고마워 그리고 내 꼬리는 반짝반짝 빛이 나지? 오 정말 예뻐 저도 이렇게 멋진 인어 꼬리를 갖고 싶어요 아니야 니 다리도 충분히 완벽해 꼬리로 헤엄치는 거 한번만 보여주세요 알겠어 와 진짜 멋져요 엄마 저 안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돼요 제발요 그렇게 가고 싶니? 네 그럼 먼저 인어공주한테 물어봐야 돼 여긴 인어공주의 집이니까 알겠어요 인어공주님 응?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어 물어봐 저희도 그 안에 인어공주님이랑 같이 들어가도 돼요? 어 당연하지 물 안으로 들어와 아 신난다 가자 아냐 애쉬야 물 안에 들어갈 때 조심해야 돼 알겠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괜찮을 거예요 그치? 맞아요 자 우리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자 자 신난다 이쪽으로 가면 돼 와 여기 와 물이다 물 얘들아 이제 안으로 들어오렴 너 먼저 가라 애쉬야 나는 좀 무서워서 알았어 자 애쉬야 얼른 들어와 알았어요 하나 둘 셋 이거 엄청 재밌어요 재밌니? 네 엄청요 그래 그럼 이제 아냐 네 차례야 얼른 와 빨리 아냐 겁쟁이야 너 응 알았어 어때 재밌어? 어 네 아 재밌네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갈까? 네 하나 둘 셋 하면 들어가요 좋아 하나 둘 셋 어때 재밌니? 네 너무 재밌어요 여기 아래 좀 봐 어 나는 이렇게 바닥에 누울 수도 있지 미스 이 바닥에 눌러보자 어 우리 저기 위로 가야 될 것 같아 어 맞아 아 너희가 산수가 필요한 걸 까먹었어 숨을 서야 되지? 네 맞아요 자 그럼 우리 한 번 더 내려갈까? 좋아요 가자 시작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나 해파리 너무 무서워요. 아니야. 얘네는 내 친구들이야. 그리고 얘네는 독이 없어. 귀엽지 않니? 아니야. 너 겁쟁이 같아. 왜 그래. 빨리 나갈래요. 보내줘요. 보내줘요. 아니야. 알았어. 내가 해파리 보고 집에 들어가라고 할게. 빨리요. 해파리야. 집에 들어가자. 이제 해파리 보고 집에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안 나올거야. 걱정하지마. 정말요? 진짜 없네. 너무 무서웠어요. 그랬어. 근데요. 인어공주님. 아까 저기 밑에 있던 보물상자의 보물 진짜 맞아요? 맞아. 진짜 금이야. 우리 그거 만지고 와도 돼요? 한번 만져봐. 신난다. 우리 내려가보자. 이거 진짜 보물이래. 보자. 근데 뚜껑이 좀 닫혀있어서 잘 안보이는데. 한번 만져볼까? 진짜 금빛이 나. 우와. 이거 열리는거 봤어. 자동으로. 우리가 가니까 열려. 우리 아무래도 공기가 필요할 것 같아. 올라가자. 그래. 인어공주님 부탁이 있어요. 뭔데? 저기 밑에 있는 보물상자 밖으로 꺼내주시면 안돼요? 자세히 보고싶니? 네. 물속에 있어서 숨이 막혀서 제대로 못보겠어요. 그래 알았어. 기다려. 네. 자. 간다. 자. 그럼 가져간다. 네. 자. 영. 자. 자. 여기 보물상자야. 우와. 이거 진짜에요? 우와. 반짝반짝. 여기에 멋있는 목걸이. 금목걸이도 있고. 금납팔도 있고. 금쟁반도 있고. 금빛도 있고. 우와. 신기하다. 진짜 진짜 멋져요. 그럼 다 맞지? 한 번만 만져볼게요. 그래. 나도. 자. 그럼 다시 갖다 놓는다. 내가 다이빙하는거 보여줄까? 네. 보여주세요. 알았어. 하나. 둘. 셋. 간다. 슈우우. 슈우. 슈우우. 어? 얘들아 안녕. 이놈쥐도 너무 멋있다. 우와. 수영도 잘하고. 나도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 흐흐흫. 너네 부럽구나. 그럼 난 다시 올라갈게. 슈우우웅. 짜잔. 응 나한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뭔데요? 내가 이 아래에다가 장난감을 숨겨놓을게 그럼 너희가 찾는거야 아 보물찾기처럼요? 좋아요 자 그럼 잠깐 기다려봐 네 자 내가 숨겨놨으니까 한번 찾아봐 와 신난다 그럼 떠나볼까? 좋아 가자 너 먼저 에이씨야 너 먼저 찾아봐 알았어 나 먼저 가볼게 자 어딨니? 뭐가 있다 와 찾았다 자 가볼까 나랑같이 찾았어요 어 그거 무슨 장난감이야? 이거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용술철 강아지인데 이렇게 쭉쭉 늘어나요 허리가 귀엽네 이번엔 제가 찾으러 가볼게요 장난감아 어디있네 얘야 여깄니 말좀 해봐 우와 발견했다 양차 갖고와야지 양차 양차 여기 애니메이션 카와에 나오는 자동차 발견했어요 우와 멋진데 이번엔 제 차례죠 갑니다 응 어디에서부터 어디갔을까 찾아보자 얘 어딨어 어딨는거야 장난감아 나와라 나오라고 이 장난감 와 찾았다 가자 가자 나랑 같이 올라가자 찾았다 다시 찾았어요 helm 보물 cio 장 ப på dot 와 그건 뭐야 이거 오로라 공주님의 말하는 부엉이야 부엉이 소리는 따라라 이제 장난감 찾으면 되죠 응 맞아 갑니다 자 어딨을까 왠지 보물상자 옆에 멋진 장난감이 있을 것 같아 어 뭐가 보여 어 잘 됐다 야호 가자 어머 내 친구 플라운더네 내 플라운더 장난감이에요 안녕하세요 인어공주님 일하는 것 같죠 그럼 이제 제가 찾으러 가볼게요 휴 어디 있을까 어 어 어 어 어 몸이 안 빠져나가 어떡해 어 어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응 엘시아가 좀 늦네 찾기가 어려운가 살려주세요 음 숨이 안 쉬어질 것 같아요 어 어떡해 기웠어요 엄청 어렵나 어 잠깐만 뭘 들은 것 같아 살려주세요 누가 도와주세요 엘시아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봐 우리 얼른 구해주러 가자 네 어 도와주세요 어 엘시아 어떻게 된 거야 어 제가 이거 장난감 찾으러다가 애초에 기웠어요 어 기다려봐 구해줄게 빼줄게 자 아니야 같이 힘을 써서 엘시아를 빼자 어 인어공주 엘시아를 꼭 좀 살려주세요 저 구해줘 꼭 좀 구해줘 뭐 할 수 있어 아 알았어 나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걱정하지마 엘시아 하나 둘 셋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엘시아 괜찮아 어 괜찮니 아 나 괜찮아요 살려줘서 고마워요 어떻게 된 거야 해초에 끼인 거야 네 맞아요 다음번에는 저기 해초 맞는 곳으로 가지 말고 이쪽 방향으로 나와 알았지 네 어 우리 엘시아를 구해줘서 너무 고마워 인어공주 아니야 난 인어공주잖아 그래서 난 언제 어디서든 물속에 있는 사람들을 쉽게 구해낼 수 있어 엘시아 괜찮니 네 전 괜찮아요 아 이젠 제 차례죠 멋진 보보를 찾을 거예요 멋진 장난감 갑니다 어디 쓸까 어 뭔가를 찾은 것 같아 어 뭐가 보여 우와 우와 찾았다 가자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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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데로라 친구 찍찍이를 찾았어요 찍찍찍찍찍찍찍찍 어 잘했어 우리 숨 참기 놀이하는 거 어때 좋아 누가 오래 참 나 시합하는 거다 응 그럼 인어공주님이 우리 숫자 세주세요 알았어 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우 나 못 참겠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내가 이겼다 아홉 가지 했다 야호 야호 엄마 너무 재밌어요 그래 그럼 엄마랑 하이파이브 할까 네 하이파이브 얘들아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뭔데요 내 꼬리에 타서 헤엄쳐볼래 좋아요 자 가보자 너무 재밌어요 히히히히 아 근데요 우리 숨이 좀 모자란데 위로 올라가도 될까요 어 알았어 가자 하아 오늘 재밌었니 네 정말 정말 재밌었어요 최고 오늘의 퀴즈 오늘 애샤와 아냐가 숨 참기 대결을 했는데요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정답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럼 또 봐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요기를 누르면요 구독이 되고요 요기와 요기를 누르면 다른 재밌는 영상을 볼 수 있어요